집에 데려다줄게. 같이 갈래? 같이 갈래? 같이 갈래? 같이 갈래? 즐거웠어. 오케이. 너무 빨리 잡았어. 귀여워, 둘 다. 아, 제발. 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. 와우. 귀여워. 그냥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사실 네가 귀여운 게 아닐까? 우와. 삼정이랑 처음 데이트한 날. 난 뭐가 재밌어. 너무 좋아요, 삼정이가. 좋아하면서 진짜 진지하게까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너 앞머리가...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. 제일 모르겠다고. 수로동창 2기 신천추의 첫 번째 커플입니다. 네, 인하우 김상정 커플 축하합니다. 나우 김정. 하우 김상정. 한 번 더 만들어보기. 네, 인하우 김상정. 감사합니다.